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도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계절을 느끼는 감성은 보통의 감성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특별한 경험에 따라서는 매우 달라질 수도 있다 봄이라고 해서 항상 화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봄에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겨울보다도 더 을신연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있습니다 흥남부대 금순이 일사후퇴 겨울 이렇게 될 텐데 말이죠 겨울이 지났습니다만 이 노래를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시려오겠죠 1950년대 노래들을 계속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화를 60년 전에 이미 이룬 대중가요계라고 일부에서 잠깐 예고를 했습니다만 과연 어떤 노래들 들려주실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흥남부대 금순이를 아직도 찾고 계신 네 세계화를 60년 전에 기대하세요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음악들이 시기음원들이 많아서 말이죠 그렇죠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도 없는 그런 곡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50년대 양풍의 노래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양풍은 서양풍이잖아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중막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하여튼 뭔가 다른 이국풍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 거 사실 양풍은 꼭 이국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해방 이후부터는 워낙 미국이나 서구권은 우리 것처럼 되어버린 뭐 세계 보편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무슨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뭔가 다른 뭔가 아 이거는 이국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노래들이 50년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그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목 제목부터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머 이게 뭐야 이러실 텐데요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양풍 같아요 처음에는 장세정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제2의 인한영이라고 불렸던 그런 가수죠 그러니까 인한영 말고 여자고 와서 한 명 더 꼽아라 그러면 장세정 꼽아야 되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정도입니다 장세정이 취입했는데 지금은 백설이의 목소리로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 장세정 버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막 음이 너무 연세가 드셨을 때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백설이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스카 맥퀸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If you're going to 샌프란시스코 이런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 완전히 깨죠 한번 들어볼까요 빈어수 동사물를 싹고 서군대는 별 그린다 큰 문교 푸른 물에 찰랑대며 춤춘다 품을 놀아 산 펄시스코 헉 하면서 어릴 때 들어보고 불러봤던 노래다 라고 열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들어보셨네요 저는 정말 이 노래 처음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노래가 이런 가사에 이런 음악으로 이런 제목으로 존재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빈어수 동상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뭔가 동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뉴욕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연신사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장 무난한 거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빈어수 동상을 그러니까 한 줄에 하나씩 여기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한 줄에 하나씩 뭔가 미국을 연상시키거나 그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근문교가 들어가죠 로맨스가 들어가죠 아메리칸 아가씨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미국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음악이 이거는 뭐 거의 백발백중 제가 이 노래를 학생들한테도 틀어주고 샌프란시스코 같니? 아니요 중국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완연한 중국풍이죠 특히 이렇게 백설이시 목소리가 이렇게 콧소리를 내는 비음이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슬라이딩에서 끌어올리는 소리 샌프란시스코야 이렇게 띠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의 슬라이딩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게 완전히 중국풍의 목소리거든요 맞습니다 맑고 맑은 비음의 고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음계를 쓰면서 장초오음계를 이렇게 씽스 끌어올리는 것 같은 목소리요 네 백설이시가 이런 노래를 참 잘 불러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이라는 곡도 아 네 끈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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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요 란탄등불 전 란탄등불도 한참 있다 알아들었어요 랜턴 랜턴이었어요 그 당시 란탄이라고 했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뭔가 미국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느 중간 중국에서 헤매고 있는 노래들 네 혹은 아예 그냥 완연하게 그래 미국까지 못 가겠으니까 그냥 차이나타운 정도로 만족할게 하는 정도의 아메리칸 차이나타운 혹은 이것만이 아닌 중국 분위기의 노래가 굉장히 여러 곡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들으신 샌프란시스코는 53년 노래였는데요 네 역시 54년의 아주 히트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듣겠습니다 홍콩 아가씨 이건 좀 중국가네요 진짜 홍콩이네요 그렇죠 원제목은 한자로 써있었어요 발표될 때는 향항 아가씨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아 네네 어쨌든 홍콩 아가씨라고 지금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작사는 다 손로원이라는 작사가고요 50년대 굉장히 많은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봄날은 간다고 이분 작사로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주로 이렇게 이국풍의 노래도 굉장히 많이 작사를 하셨어요 이분은 무대 미술을 하셨던 원래 연극장에서 그러셨던 분인데 이런 작사로서도 아주 능력이 있었는 분이고 샌프란시스코는 박시춘 작곡 그리고 홍콩 아가씨는 이재호 작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왠지 박시춘의 그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50년대까지는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50년대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엄청난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말고도 심연옥이 부른 향항의 밤 홍콩의 밤이죠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중국풍의 노래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거죠 향항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그렇고 오사카를 굳이 대판으로 부르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그런 네 네 그런 거죠 예뻐요 향항 향기나는 항구다 네 이렇게 뭐 원어 원발음으로 했고 해야 된다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한자어권이었고 그걸 그냥 우리 발음으로 읽어버렸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그것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그 vietnam 월나라의 남쪽이라는 뜻의 한자로는 월남이고 네 또 방콕을 한자로 읽으면 반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재미없어요 어쨌든 수우로 봤을 때 적기는 하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아시아 지역의 노래 분위기가 난 노래들도 또 있어요 아 예 인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인도의 양불 네 현인의 인도의 양불 역시 손로원 작사고 이번에는 전호승 작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1절만 들을게요 그리고 허민의 페르시아 왕자 이것도 역시 손로원 작사 한봉남 작곡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홍콩 찍고 인도 페르시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공작새 날개를 피감난 연불소리 난 지스강 불안 물에 여름보 도청을 치는 대두산 왕자 눈 감으면 찾아듬는 이게 말이죠 네 인도의 양불 네 처음에 그 깽깽이라고 하는데 진짜 깽깽거리는 소리 네 이게 바이오인이 아니고 사랑기라고 하는 그쪽 남아시아의 그쪽의 차련학기고요 서남아시아 예예예 우리가 무슨 해금 이런 거 갖고 있고 네 얼후가 중국어가 있는 것처럼 네 그 소리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제외한 겁니다 흉내낸 그런 거죠 네 나름대로 고증을 한 건데 이 페르시아 왕자는 전혀 페르시아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란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둥둥거리고 북을 치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란도 아니고 페르시아예요 네 글쎄 말이에요 이란도 아니고 페르시아 게다가 마법사 공주래잖아요 지금 1절이어서 그냥 뭐 꿈속의 공주라고 들으셨지만 2절에 가면은 그 아라비아 공주는 마법사 공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뭘 하고서 주문을 외고 재를 뿌리고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무슨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그런 거죠 네 아라비안 나이트 속에 나오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어느 나라의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상적 이미지를 자극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죠 네 아니면 말고 네 그러니까 이국풍이란 건 늘 그래요 진짜 그 나라의 그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나라 느낌만 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말고 그 당시에는 뭐 사실은 해외에 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는 16개국 참전 용사들만 언뜻 언뜻 봤을 수도 있을 테지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시대에 1950년대에 중국, 인도, 페르시아까지 왜 그렇게 온갖 나라가 다 노래 속에 등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국제성에 대한 욕망이 아주 넘쳐 흘렀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여태까지는 그냥 일본 우리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 하얗고 까맣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고 게다가 전쟁이 나면서 정말 16개국의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별별 희한한 사람들하고 얽혀서 한 공간 안에 살게 되는 심지어 이티오피아까지 말이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까지 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국제성에 대한 뭔가 다른 나라에 대한 궁금증, 욕망 이런 것들 그런 걸 알아야만 뭔가 세계 정세에 끼어들 수 있고 나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욕망이 넘쳐 흘렀던 시대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풍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풍에서는 나폴리, 파리, 런던 심지어 이 시대에 모로코도 있어요 정말요? 네 노래 가사예요 아니 모로코는 지금도 웬만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모나코하고 모로코 헷갈리죠 그렇죠 모나코랑 모로코 헷갈립니다 네 근데 모로코도 있어요 하긴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 오스트레일리아로 헷갈려서 그렇죠 호주 부인 호주 댁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로코 모노코 모로코 모노코 지금도 많이 헷갈릴 텐데 어쨌든 모로코가 등장을 하기도 하는 제목이 있어요 세상에 양풍인데 하여튼 뭔가 조금 다른 거 하나 좀 들어볼까요 이 시대의 그 국제성에 대한 느낌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골랐습니다 백설이가 부른 칼멘 야곡입니다 칼멘 야 스페인이죠 집시도 있네요 네 낭만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연지 입술이 빗물에 젖네 라고 하는 원래 칼멘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죠 파문파탈 이런 건데 네 근데 이제 칼멘 칼멘 노래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백설이 선생 그래요 네 칼멘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백설이는 춤을 아주 잘 추는 가수였고요 원래 악극단에서 무용수로 시작을 하셨던 분이에요 댄스 가수시군요 그러면 그렇죠 악극단 그러면 뒤에서 이제 무용단들이 있잖아요 라인으로 쫙 서가지고 춤추는 네 무용단 출신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뭐 칼멘 이런 거 나오면은 캐스타네츠 들고 빨간 치마 휘두르면서 팍 한번 추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다 뒤집어졌답니다 남자들이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국 스타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별별 게 다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색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 뭔가 이런 잡다한 지식과 상상력들이 들어오는 게 할리우드의 영화 영향도 굉장히 큰 거로 보입니다 미군을 따라서 들어온 그런 미국 문화 그런 거죠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네 그러니까 국제성에 대한 욕망은 높은데 그 국제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통로가 별게 없잖아요 군인들은 그냥 멀리서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실제 사실 알 수 없는 거고요 그 나라의 민간인들도 사실 모르는데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였던 건데 그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국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인의 시각을 통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나라가 다 등장을 하잖아요 미군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참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체도 유국풍이 스며들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기도 하고 그 당시 50년대 들어왔던 영화들 이렇게 당시 영화 광고들을 이렇게 쭉 신문을 보면 알리바바와 사시비네도도 그런 거 있죠 네 뭐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극이 막 만들어져서 대형 사극들이 들어오는 시기였고 게다가 이제 유럽을 미국인의 시각으로 본 것이 로마의 휴일 같은 거 아주 대표적이죠 오드리 헷범 그렇죠 그레고리 백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로마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영어를 쓰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아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걸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는데요 사실 거기 할리우드 영화에서 온갖 나라를 다 다니면서도 다 영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미국인 기자가 로마에 가서 공주하고 같이 한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사답게 하나답게 깨끗하게 그렇죠 헤어져주고 그리고 낭만적으로 네 무슨 서부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세상 전체를 세계 전체를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그 상상력이 고스란히 그 욕망을 따라서 가요에 들어온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 가요사를 정리할 때는 이 정도까지 1998년에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공부를 좀 더 하고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중국풍을 비롯해서 이런 아시아적인 이국성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니 인도니 베트남이니 인도네시아니 이런 게 이미 일제강점기에 노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러면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제국주의 제국주의 일제 말기에 혹은 1930년대가 이미 대동화공연권이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폭되어 있었고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나라 가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 당시에 조선이죠 일본국 조선지역의 노래들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30년대 중반 혹은 40년대 초반에 노래를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선호일선이 부른 꽃피는 상해 36년 곡입니다 그리고 남인수가 부른 고향수말리 43년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고향수말리 43년에 만주사변 났죠 37년의 중일전쟁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30년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한반도 먹은 것을 넘어서서 대륙 침략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던 거고요 지지를 않았어요 네 먹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 작은 섬나라가 31년에 만주 먹었죠 그리고 중국의 본토를 친 거니까요 37년에는 대동화 공연권의 관심사로 보자면 아시아는 대동 단결해야 되고 여러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꼭 뭐 조선 선만 이려 그러잖아요 조선과 만주가 하나였다 내선일체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하나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만주와 조선도 하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관심도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인도네시아 월남 뭐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대동화 공연권 안에 있으니까 뭐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은 만국기가 휘날리는 운동의 풍경은 바로 이때 확립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야말로 새로운 국제성의 시대였던 셈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에 침략을 받으면서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민시세 들어가서 30년대 말 40년대 초반에 다시 한 번 이런 국제성에 대한 것이 노출돼서 어떻게 보면 해방 후와 5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셈일 수도 있어요 잠깐 잠깐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향수만리 가사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포도 무르익은 고향수만리 야자수 그늘에서 달빛을 보면 눈앞에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아 고향의 어머님은 안녕하신가 결국 야자수가 있는 곳에 태평양 전쟁을 하러 나가 있는 조선인 병사가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남양군도 그렇죠 남양군도 그 당시에 43년 노래니까요 네 네 네 이런 노래가 많아요 지금 이제 꽃 피는 상의 같은 이런 노래는 뭐 북경 아가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 후 50년대에 홍콩 아가씨로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기에 그 살상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죠 북경 아가씨를 부를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 중공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홍콩으로 내려온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일제 말기에 밀림의 달밤도 있고요 안남 아가씨 심지어 페르샤 점장히도 있어요 페르샤 아까 왕자에 있었는데 점장히도 있었단 말입니까 네 페르샤 점장히도 있어요 정말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또는 침밭대의 모험 참 덥네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막 점장이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희망을 보면서 동쪽을 본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가사들에서는 희망을 보며 동쪽을 본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희망과 동쪽이들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동쪽이란 건 어디겠습니까 일본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희망이다 허울 좋은 내선일체 선만일체 대동화공연권 그리고 대동화공연권 모두 일본이 중심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실제 그 당시 소설 같은 걸 보면 조선인들이 쓴 소설 중에서 인도인을 굉장히 불쌍해해요 백인의 노예들이잖아요 우리는 대동화공연권과 함께 내선일체를 하고 있는데 내국인 대우를 받는데 물론 일본인이 되어서 이거예요 논리로 보자면은 물론 착한 식민지 친민주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영국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한 뒤에도 영연방으로 엮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줬지 근데 어쨌든 일본의 논리인 그 당시에는 니들 백인들의 식민지가 될래요 아니면 대동화공연권 우리랑 같이 살래 이거였거든요 언뜻 선투력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교활한 꽤 꽤 그럴 듯해 보이다니까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노래가 저는 이게 더 기가 막혀요 해방 이후에 취입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48년에 나온 남인수의 몽고의 밤입니다 몽고의 밤 몽고의 밤? 네 들어보겠습니다 낙타 등의 꿈을 신고 네 몽고의 낙타 있어요 있습니다 쌍봉 낙타죠 네 있습니다 네 이거 고증 잘해야 되는데 아랍에 가면 단봉 낙타고요 더 펌 나는 쌍봉 낙타는 몽고라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면 말고라니까요 지금 노래 들어보신 사실이겠지만 인도든 페르시아든 몽고든 다 비슷해요 음악이 비슷해요 음악이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거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 아닌 건 대강 비슷하게 버무려가지고 그냥 가고 있어요 아이고 몽고 느낌 전혀 아니고요 음반 나온 게 48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해방 전에 만들었을 게 분명하다고 보여요 아 근데 왜냐면 해방 후에 몽고의 밤 같은 걸 지었을 리는 없어요 이건 확실히 대동화 공연권의 상상력 안에서 지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친일적인 색채가 나는 한 절을 뺐거나 그런 구절을 약간 바꾸고 그냥 48년에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네 아깝고 뭐 다 연습을 해놨겠죠 왜냐하면은 음반이 못 만들어졌어도 공연 때는 충분히 불렀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군요 그런 노래들을 그냥 취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뻔뻔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감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살짝 그냥 정말 적극적인 친일을 한 어느 대목만 제거하면 네 네 별로 친일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영화에서도 보면은 멀쩡하게 마지막에 뭐 거의 천황패 만세 같은 거 나오는 영화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의 80대 분들이 아 그때 그 영화 굉장히 좋았어 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영화 나중에 친일적인 거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니 어 그거는 그냥 늘 나오는 거였어 아 그러니까 작품 전체가 사실은 부분 부분까지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늘 존재하고 있는 생활 같은 거였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적인 친일만 아니면 그냥 오케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식민지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50년대에 몇 년 뒤죠 네 백제의 밤으로 또 가사가 약간 바뀌어서 재활용됩니다 백제의 밤? 네 그러니까 동반구 아세아의 밤이 내린다가 아니고 무슨 뭐 무슨 700년 뭐에 뭐 무슨 뭐가 내린다 이렇게 돼서 성길산이 진기스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절에 나왔던 가사 그게 이제 뭐 의자왕으로 바뀌든가 하여튼 뭐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 뭐 곡조로만 따지면 음악으로만 따지면 몽고의 밤보다는 백제의 밤도 어울리긴 하겠네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백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림으로써 백제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묘하게 우리 역사가 아닌 아주 이국적인 역사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는 희한하게 이 조선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 영화도 그렇고 악극 노래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아시아적인 이국성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예컨대 무영탑 같은 그 현진건의 작품을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아주 뭐 의상이 가관이에요 그래요 스카프를 막 머리에 둘러가지고 나오는 아라비아 여자들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낭낭공조 호동왕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선까지는 우리의 역사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무슨 고구려나 백제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다른 나라의 머나먼 어느 곳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하고는 워낙 먼 시기적으로 머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먼 것 같은 느낌으로 오도록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백제밤 발상이 뭐냐면 신라의 달밤 발상이에요 예?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은 신라의 달밤이잖아요 현인의 신라의 달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인도의 달밤이라고 일제 말기에 만들어졌던 노래를 역시 재활용한 거거든요 세상에 네 근데 그거는 인도의 달밤은 음반이 안 남아있어요 하여튼 뭐 들어보죠 이거 신라의 달밤을 들어보면 왜 이 노래 처음에 그렇게 인도 분위기가 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가 이게 드디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전주 언어로부터 기억나는 그렇군요 신라의 달밤 1949년작입니다 들어볼게요 신라의 달밤이 오신데요 신라의 달밤이 오신데요 와 이거 레가토라고 하잖아요 클래식 창법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렇죠 노래를 노허라해를 이렇게 안 외웠잖아요 이게 그게 그 레가토가 어느 순간에 기운이 빠지니까 노래를 자꾸 부르셔야 되니까 그걸 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송악을 배우신 분이 그러니까 노래를 스타카토처럼 발음을 하느라고 그 이상한 현인 창법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1949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라의 달밤을 녹음했었던 그 버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현인의 초기작이기도 해서요 목소리가 굉장히 적죠 성악가 출신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네 그렇습니다 1949년이면 녹음할 때 녹음실도 없었을 때였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 당시 럭키레코드사라고 돈 가진 사람을 끌어들여서 박시춘이 럭키레코드사 운영을 거의 도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명동에 댄스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밤에만 댄스홀을 하니까 낮에 거기서 쭉 커튼 같은 것 쳐놓고서 하는 거죠 여기도 박시춘이 나오네요 박시춘이에요 부시출의 작곡가이자 기획자이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영화사까지 했었어요 이거는 영화 출연도 했었고요 아까 영화 출연도 했었어요 남민수의 남민수의 몽고의 밤 있죠 아까 들었던 그것도 박시춘 작곡이에요 대단하군요 남민수의 고향수말리 역시 박시춘 작곡 이게 다 조명한 박시춘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신라의 달밤까지도 아니죠 신라의 달밤은 유호 유호 박시춘입니다 이 노래가 일제말 노래의 재활용이라는 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 굉장히 히트를 한 노래였죠 그런데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드디어 남북교류가 조금 시작될 즈음에 북에서 문화부 장관까지 잘 지내셨던 조명함 작사가가 어느 날 밝혔어요 조충령계 무슨 언론이었거든요 남쪽에 가보니까 신라의 달밤이라고 내 노래를 표절해가지고 쓰고 있던데 이건 완전히 도둑질이다 조선신보 혹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선신보에다가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도의 달밤이었는데 네 인도의 달밤이었다 이거 일제 말기에는 내가 지운 건데 어느 놈이 이걸 베껴먹어가지고 신라의 달밤으로 바꿔서 지 맘대로 부르고 있다 역시 간주랑 전주의 이상야르타 멜로디 그런거죠 인도 그래서 제가 이호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은 이제 제가 한번 아내의 노래 때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작곡가가 와서 제목도 지었고 곡도 지었는데 가사만 못 지었다고 갑자기 지어달라고 해서 후두둑 지었다 이런 겁니다 속으셨군요 네 속은 거죠 신라의 달밤까지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 발상을 박시춘이 다 해갖고 온 거고 사람 좋은 유호선생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고스란히 아내의 노래가 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몽고의 밤은 그야말로 아시아적인 이국성을 고대사 삼국시대로 갖고 온 똑같은 발상의 노래가 몇 곡이 같이 나오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군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곡을 소개해 주실 차례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재활용이 몇 곡이 더 있어서요 한 곡을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9년에 발표됐던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를 39년 노래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박남의 꽃마차인데요 노래하라 꽃서울 그렇죠 이거 뭐 1950년대 이후 그렇게 보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요 하늘은 오렌지색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의 하늘이 오렌지색 그러게요 그렇죠 꾸냥의 귀걸이는 한들한들 꾸냥 꾸냥 중국소녀 이게 원래 하루빈이었어요 노래하라 하루빈 이거였습니다 하울빈이요 네 하울빈이에요 39년 노래였고요 진박남 작사 이재호 작곡의 노래였습니다 반야월이죠 중국을 침략해서 먹어버린 다음에 하울빈 공연 가서 하울빈을 보고서 지은 노래였대요 진박남은 가수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반야월이라는 필명으로 작사가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가요사에서 가장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작사가 반야월 작사상도 있는 네 전설적인 그분의 아주 초기 작사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진박남의 꽃마차를 들으시면서 그냥 아 이게 서울이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서울이 하울빈이었고 한강물 출렁출렁이 송화강 출렁출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음악으로 전세계로 돌아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박남 작사 그리고 이재호 작곡 꽃마차 들어보겠습니다 1939년에 나왔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하자 꽃서울 춤추는 꽃서울 아카시아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구독하기